지금 저희는 홍대 라이브클럽의 성질을 할 수 있는 HUB FF에 오겠습니다. 이 와일드한 영하고 또 프리한 느낌에 별맞는 스타일과 헤어를 하고 왔는데 오늘 아마 제가 역대급 한 퍼포먼스 중에 가장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아닐까 싶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형은 모델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공연 사람들 앞에서 처음 하는 거라 좀 떨려고요. 내가 여기서 많이 했어요. 모델도 확주하고 많이 했어요. 메타지 에너icing 예수는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무대가 너무 컸다. 두 번째는 애들이 생각보다 기죽지 않고 자란다. 그래서 이따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해줘야 해요. 술을 눌러줘야 해요? 잘 못하지만 한 번 열심히. 네. 좋네. 여기는 아이반 형입니다. 이거 저 형 캠인가요? 아이반 캠인가요? 몰라요. 누구의 캠이던가. 안규훈 셀프 캠이요. 저희 회사 비주얼들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다고 치죠, 저희끼리. 그죠. 오케이. 여긴 또 이쁜 척하고 있는 의진이. 나는 이쁜 척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다. 어우. 도시 아니에요, 도시야. 오빠, 무서웠기. 5분 후면 올라갈 건데, 기분이 어때요? 안 떨려요. 왜 안 떨리세요? 모르겠어요. 아까만 좀 떨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디 떨린다고요? 네. 이런 클럽에서 공연해 오는 데 있으세요? 그렇죠. 로봇 있으세요? 아뇨. 아이팬으로. 아이반보이들. 국민의팀으로. 우리 시작이 아버지께. 우리 지금 이쁜 borders. 한 번 거기다. 하나 둘 셋. 프리스탄. 와우. 예리. 아나. 도스. 드레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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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어떻게 널 보고 싶었을 때 지금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1, 2, 3, 4,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11 I've never seen anybody who doesn't think I'm gonna be sure I'm a king I'm a king Thank you